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정문입니다. 진짜 이렇게 대품들도 많이 들어왔네요. 신상들. 완전 왕대품. 멋있고 이쁘네요. 물도 잘 들을거에요. 신상들 많습니다. 오늘도 구경할만 할거에요.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구요. 선물 드립니다. 선물 보고 가실께요. 레몬베리. 레몬베리 이거 하나씩 드리는데요. 이렇게 묵었어요. 묵어가지고. 이거 하엽정이면 목대도 살짝 있을 것 같네요. 이거 하나하고 또 분갈이 철이니까 이런것도 하나 드린다고 합니다. 선물 좋네요. 선물도 받아가시고 이쁜아들. 신하시길 바랄께요. 장미 정물. 8만원. 이거는 지금 30cm도 넘을 것 같아요. 네. 머릿수도 많고. 여기 중간에도 나오고 있구요. 물도 핑크색으로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멋지고 멋있네요. 자. 요거 지금 8만원. 여행은 로치입니다. 로치. 로치 4만원. 다 30cm 다 넘을 것 같아요. 이것도 로치도 4만원이구요. 자. 4만원짜리. 장미 정물. 요거 같은 아이인데요. 요거는 반가격 4만원. 네. 4만원입니다. 요거는 모양이 좀 달라요. 아. 이거 자연군신 같아요. 삥돌리 자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키운 것인데. 보세요. 이렇게. 요거 4만원 합니다. 네. 4만원짜리 있고. 8만원짜리 있고. 장미 정물. 예. 멋있죠. 엘샤. 자. 엘샤. 자. 이것도 5만원이네요. 5만원. 사이즈는 5만원. 30c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잘 키웠죠. 이렇게. 엘샤. 이렇게 큰 건 처음 보는 것네. 자. 엘샤. 5만원. 이고요. 아. 춥스. 5만원합니다. 춥스도 요거. 요거. 적심자리 없이. 자연군생인 것 같아요. 적심한게 아니고. 자연군생. 그. 흙에 묻었는지는 몰라라. 내 눈에는. 적심자리가 안보입니다. 요거. 5만원 하고요. 활약하게 물들어야 이쁘죠. 아직 초록초록해요. 자. 온슬러. 오늘 왕제품들이 많네요. 온슬러 6만원합니다. 요거 한몸 군생이고요. 멋있죠. 아. 이뻐요. 자. 6만원. 양진이 좀 보세요. 양진이. 이렇게 큰 거 보셨어요? 5만원입니다. 양진. 아. 꽃다발 같아요. 꽃다발. 25cm. 아. 28cm. 뭐.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바닐라빈스. 3만원이고요. 요거. 3만원. 이렇게 많아요. 얼굴수가. 수영도 멋있게 옆으로 또 하나 길게 보다가 있고요. 아. 요거 3만원 합니다. 자. 요거. 블루 엘프. 요거 3만원. 이네요 자고 오세요 레몬로즈 35,000원짜리 자고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달리는지 아주 왕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또 이렇게 생겼어요 하엽도 많이 쪘네요 자 35,000원짜리 레몬로즈고요 에스메랄더 25,000원 철화입니다 에스메랄더 철화 25,000원 하고요 14cm분에 이렇게 목대도 살짝 있고 25,000원짜리 에스메랄더 철화입니다 라즈아가 12,000원 라즈아가 12,000원입니다 자 오마주 2,000원 하고요 혜리와슨 요거는 혜리와슨 40,000원 합니다 혜리와슨 요새 혜리와슨 우리 집에 물 들어가서 엄청 예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아직 막 크는 단계는 하죠 입장도 두퉁하게 하죠 천실하게 얼굴도 크게 이렇게 됐네요 혜리와슨 입꼬지가 잘 돼요 100% 다 잘나고요 입꼬지 정말 잘 돼요 이거는 요거는 레드펄입니다 레드펄 100,000원 하고요 자 분사이즈는 12cm분이고요 이렇게 3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집씨입니다 100,000원짜리고요 집씨 군생 100,000원 해요 손님 많이 오셨어요 자 샤키라 샤키라 15,000원 하고요 이거는 10cm 정도 되겠네요 분이 샤키라 자 실루엣 100,000원짜리 2도 3도 그래요 3도짜리도 있고 매직잼골드입니다 12,000원 합니다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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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샬몬 12,000원짜리 샬몬이고요 2도짜리 샬몬입니다 샬몬 자 방울 봉면 요거는 계질금이고요 인기 좋아요 7천원 싸고 저렴하죠 7,000원짜리 쥬드 인기가 좋아서 또 이렇게 네 들어왔네요 만원합니다 오렌지색으로 물들고 입도 넙적넙적하네요 멋있어요 블랙블루 아나 4천원 합니다 4천원짜리 파이어필라 3천원 하고요 파이어필라 3천원짜리 바이올렛 퀸 4천원짜리 입니다 색도 이쁘고 이쁘죠 네온 라이트 예 만원합니다 오렌지색 목대도 사악있고 그래요 두툼하게 목대있고 블루미니마 만원합니다 사이즈는 11cm 정도 될것 같아요 머릿속이 많고 휴비스 8천원 휴비스 8천원 하고요 입장이 통통하고 동글동글하고 이쁘네요 아 이 아이는 플로리 디티입니다 3천원 하고요 플로리 디티 자고 달기 시작했네요 해맑음 젤리입니다 15,000원짜리구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핑크 스팟 5천원 묵었어요 아주 조금만 해도 탱글탱글 묵어가지고 요거 요거 사이즈는 8cm 밖에 안되겠죠 그래도 묵어가지고요 물도 예쁘게 되었고 이쁩니다 시그니처 15,000원 이에요 15,000원짜리 시그니처입니다 실루앙스고요 네 만원합니다 실루앙스 자 실루앙스 블랙스완 만원합니다 블랙스완 12cm분이에요 2도짜리 3도짜리도 있고 얼굴 하나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룬델이 12,000원 하구요 룬델이 12,000원 하구요 룬델이 꽃이 이쁘죠 이쁜데 아직 꽃대가 안나왔네 이제 얘는 늦게 나오나봐요 레드 환타지아 12,000원 하구요 12cm분에 풍팍해요 흡장이 물도 빨갛게 되겠죠 3도짜리 2도짜리 그래요 자 캔디입니다 만원하구요 캔디 만원짜리 치와와 만원합니다 치와와 밴바디스구요 만원 자고보세요 만원짜리 밴바디스 얼굴이 3개 4개짜리도 있고 야생컬로라타 만원합니다 무거웠어요 이것도 진짜 목대가 있네 목대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0cm 정도 됩니다 자라거사 6,000원 하구요 개슬금입니다 10cm분에 심어져있구요 레드와인 예 만원하구요 레드와인 레드와인 2도짜리 색깔 이쁘죠 네 이릅짜리도 있고 외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멜랑꼬리입니다 2만원짜리네요 네 멜랑꼬리 이거는 퍼플색으로 물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4독짜리 14cm분입니다 14cm분 멜랑꼬리 아이스핑키입니다 14,000원 하구요 아이스핑키 14,000원짜리 아이스핑키 14,000원짜리 14,000원짜리 네 군생 4도짜리 화이트그린이 좋은거 들었네요 만원입니다 화이트그린이 화이트그린이 만원 아 참 서렴해지죠 이거 분지 이제 시작하고 또 하나에 다 두개씩 이거는 몇개요 세개 네개 막거리 되구요 자 이거 잘 하면 1년에 두번 세번도 분지하고 된다고 하네요 만원 합니다 아 저렴하죠 머리술을 내가 안해봐가지고 이거 얘는 더 크다 자 알바 뷰티입니다 12,000원 네 12,000원 알바 뷰티 2,2도짜리 아 좋네요 이쁘죠 아 TM 이거 12,000원 해요 TM 이것도 많이 싸졌죠 12,000원 아 30원 입니다 2,2짜리 12cm 분해 있고요 예 만원 하고요 만원짜리 라이너 핑크라이너 만원 세일 들어갔어요 핑크라이너 만원 이나 세일했네 3만원짜리 2만원 에 입니다 문가드니스 문가드니스 금 3만원 하고요 3만원짜리 아 아 이거 온슬러 2만원 입니다 온슬러 2만원짜리 아 물이 예쁘게 들었죠 아 너무 예쁘다 물이 예쁘게 들었네요 라즈아가 2만원 이거 라즈아가 2만원 이거 싸요 이거 정말 싸게 나온겁니다 묵둥이잖아요 이거 묵은둥이 2만원 이거 정말 싼겁니다 자 펑킨 3만원 하고요 펑킨 3만원 2만원 머릿수도 많고 군생 자 빛이 홀이되 요거는 둥근잎 빛이 홀이됩니다 2만원 하고요 2만원짜리 좋네요 자 블루걸스 4만원짜리 군생 블루걸스 입니다 여보는 프릴 있는 애라서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또 큼직하고 대품이에요 자 웨딩 웨딩 군생 4만원이고요 색깔이 특이하게 그냥 짙게 들은가봐요 이거는 4만원이고요 요거는 루츠 아 색이 참 이쁘네요 루츠 3만원 하고요 색이 진짜 이쁘다 물 다 정말 잘 들었네요 루츠 3만원짜리 자 이것도 요런것도 있고 리즈 14,000원 합니다 2조짜리고요 리즈 14,000원 라레 라레 갑니다 라레가 만원 하고요 라레가 색도 이것도 진짜 조금 더 진하게 들어요 예뻐요 이거 자 라레가 만원짜리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인데 요거 루츠 오늘 군생 대푼 많잖아요 루츠도 있고 요거는 뭐더라 이름이 장미정울 요것도 이쁘고 다 이쁘요 요거 대푼군생들 엄청 많죠 대푼군생들 많은데요 오늘은 진짜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쁜 아이들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